안녕 여러분 나는 그림책작가 박연철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외계인을 본적이 있나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난 외계인을 본적이 있어요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나구요? 짠! 바로 이 책 속에 내가 만난 외계인들이 들어있어요 외계인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다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 외계인! 안녕 외계인! 외계인을 찾는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해요 그들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저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어때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본 모습이죠? 외계인이 이렇게 가까운데 숨어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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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